이제 글쓰기 하면 보통 이제 혼자 작업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제 작가님이 인간관계가 힘든 분들도 글쓰기라면 효과가 있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 이제 인간관계는 정말 어렵죠. 어렵죠. 가장 혹독한 어떤 실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역시 글쓰기로 다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렇게 나 알기를 목적으로 해서 글을 쓰고 나면 한 20편 쓰고 나면 이제 남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사회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남을 알 수 있고 그거를 통과해 봐야 인간 본성 가령 이런 거죠. 내가 스스로 이기적인 거는 봐줄만한데 타인이 이기적이라고 그러면 내가 약간 안 받으려고 해요. 그거를. 그렇죠? 근데 원래 인간은 이기적이야. 그렇죠? 이거 아는 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 순간에 저 사람도 충분히 자기 위해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건데 그거를 못 보거든요. 그렇죠. 못 보죠. 순간 못 봐요. 근데 집에 가서 후회하죠. 아 그럴 수 있는데 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먼저 알고 그다음에 상대를 알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되면 그래도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쓰기가 진짜 아까 얘기했지만 자꾸 내가 경험했던 걸 다시 이제 재발견하게 해주는 이게 효과가 크네요. 맞아요. 재발견 재해석. 네. 그 효과가 있어서 이런 치유라든지 아니면 내 어려움들을 해결해주는 맞습니다. 단계가 됩니다. 아마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좀 이제 나를 어떻게 하면 글 좀 써볼까 혹은 아니면 자존감이 좀 낮으신 분들이 많이 좀 찾아볼 것 같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글쓰기로 하는 자가치유법 아 자가치유법 책에도 소개해 주셨지만 한번 더 자세하게 물어보실까요?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아까 쏟아내기 그 다음에 나 옹호하는 거 그 다음에 거리 두는 방법 이걸로 혼자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제에 대해서 한 편 말고 좀 여러 편 한번 가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혼자 가는 게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는 여러분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일단 저는 우리 오은영 박사님 그러시잖아요. 양육의 기본은 독립이다. 그렇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읽기와 쓰기의 최종 목적은 독립이다. 독립? 네. 그러니까 남에게 배워가지고는 사실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남이 읽으라는 거 읽었을 때 그 다음에 남이 어떻게 쓰라고 했을 때 그게 내게 절대 안 되는데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자가 치유를 하시는 방법으로써는 일단 저는 혼자 내 주제에 대해서 한번 꾸준히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그 저기 작법서들을 이렇게 보시는데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강의만 계속 들으시는 그 다음에 지필서만 계속 보시거나 아니면 글 좀 쓰시는 분들 따라다니시면서 계속 그분들만 이렇게 따라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는 글쓰기로 하는 길을 잘 못 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치유도 조금 어려워지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자기가 한번 혼자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 쏟아내기는 그냥 내가 그것을 그냥 막 쓰면 되는 건가요? 제가 이거 한번 해봤는데요. 몇 년 좀 됐어요. 네. 직장 생활할 때 상사가 아침에 너무 미운 거예요. 아침마다 그냥 확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출근해가지고 10분씩 썼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뭐 글이 아니죠. 사실은 뭐 그냥 완성도도 없고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썼죠. 사실은 뭐 나쁜 말도 있고요. 그 안에는. 네. 여러 가지 나의 감정들이 막 쏟아내는 거죠. 네. 그렇게 해봤더니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지루하더라고요. 아. 네. 같은 말은 똑같은 요구에 계속하고 있구나. 같은 말 내가 네. 이제 이제 하기 싫은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쏟아내 보면은 근데 그게 멈춰지는 시간이 와요. 나한테. 근데 이제 쏟아내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쯤은. 글쓰기라고 해서 너무 완벽하게 한 글을 완성해 보는 경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제 이제 마구 써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이 논리적 옹호하기는 네. 자칫하면은 뭐 어떤 사건에서 자기 합리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저는 합리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하죠. 네. 사회생활 하시면서. 내가 저거 아닌데.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100% 이해할 수 없듯이 다른 사람이 나를 100% 이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사실은 그런 억울한 일도 많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어디다가 할 데가 없어요. 네. 그럼 저는 글로 한 번 해보라고 해요. 합리화도 해보고 그냥 옹호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보이죠. 논리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제 아 이건 아니었네 이렇게 발견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저는 충분히 나 자신을 옹호해주고 어 너 잘했어. 어 너 괜찮았어 그때. 어 너 사실은 그때 그랬잖아 라고 말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치유하는 이제 글쓰기에서 작가님이 이제 뭐 강의를 들어보는 것이 괜찮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부분에 도움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쏟아내기 부분에서 글을 좀 뭐 정돈이나 다듬어 주는 건지 아니면은 뭐 논리적인 옹호 부분에서 뭐 좀 생각의 방향을 바꿔준다거나 이런 걸 도와주는 건지 강의를 들으면 이제 어느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강의기 때문에 쏟아내기나 이제 옹호 글쓰기는 하세요. 근데 쏟아내기 글쓰기는 이제 강의에서는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네 안고 이제 글쓰기 강의에서는 자기만의 어 의미를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나한테 뭐였는지를 이렇게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단계의 것을 글쓰기 강의에서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마지막 단계. 그러면은 보통 이제 쏟아내기와 논리적 옹호가 된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만한 글로 바꿔주는 작업을 오 그쵸 그쵸 맞습니다.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갔겠지만 이제 아 나 글쓰기 할 거야. 시간은 글쓰기 해볼래 하고서 이제 작심삼일로 끝나는 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작가님은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글을 보시고 글을 쓰시고 글을 가르치고 계신데 이 글쓰기를 지속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글쓰기를 지속하지 못하고 있어서 책을 저보다 많이 내신 것 같은데 그때만에 썼습니다. 아 그때만? 네. 평상시에는 잘 안 쓰고 근데 뭐 저도 글을 매일 쓰지 않아요. 매일 쓰다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주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도 자기 주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그럼 자기 주제 있는 사람이거든요. 글을 쓰고 안 쓰고의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할 말을 있으면 돼요. 그거를 유튜브로 할 수도 있고 블로그로 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은 그래서 글쓰기를 하듯 유튜브를 하든 지속성이 중요한데 지속하려면 자기 주제를 갖는 게 좋아. 좋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대주제라고 이제 불러요.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선생님들 대주제 가지시는 게 좋으시다. 작가들 제가 이제 집 방문할 때가 있어요. 네.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계약할 때 가기도 하는데 작가들 서재를 이렇게 딱 보면은요. 크게 다양하게 읽는구나 라는 게 딱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저 작가가 갖고 있는 대주제와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작가님 댁에 가도 아마 딱 보일걸요. 그렇죠. 네. 책을 워낙 많이 읽으신 분이어가지고 다양한 책이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 대주제와 관련된 책이 많죠. 네. 그것들을 읽어나가니까요. 그래서 지속하는 방법은 그렇다고 뭐 선생님 그러면은 저는 평생 주제 어떻게 갔나요? 평생까지는 아니어도 됩니다. 네. 물론 작가들은 평생 주제 같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생명에 대한 주제를 물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독서에 대한 것을 평생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한 1, 2년 정도. 네.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어야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갖고 있어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주제를 왔다 갔다 하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거든요. 여러 편 써봐야 거기서 내 의미 발견하고 여러 가지 한번 가보는 길이 나는데 그냥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썼다가 뭐 또 멈추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대주제를 하나 갖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가님 아까 회사에서 상사에 대한 글을 쓰실 때 아침마다 이제 정해놓고 쓰셨다고 했잖아요. 좀 루틴이 있으면 아무래도 지속적인 글쓰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루틴을 만드는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요즘에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게 유행이잖아요. 유행이죠.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물론 자기한테 맞으면 좋은 루틴이죠. 그렇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걸 통해 성공했다고 해서 그렇죠. 나에게 맞는 루틴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막 너무 훌륭한 뭐 칼스에 관해 코스모스가 있어. 근데 어떤 분한테는 그 책이 너무 베스트인 책인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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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막 이렇게 설파를 하시죠. 책이 너무 좋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 과감히 그거 안 읽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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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럴 힘이 없어요. 그렇죠. 네. 외면하는 힘이 안 생기죠. 근데 글을 조금 이제 쓰고 읽으시는 분들은 그거 외면할 수 있어요. 저건 내 거 아니지. 그리고 이제 조금 보면은 어 이거 괜찮다. 그렇죠. 내 안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루틴도 내 거에 맞는 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방송을 봤는데 그 천재들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냐 이거를 봤어요. 정재승 씨가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어떤 천재는 아침에 잠깐 일해요. 근데 천재야. 결과물이 너무 좋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을 되게 열심히 해요.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어떤 분은 새벽에 주로 하고. 어떤 분들은 밤에 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하는 게 좋다. 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하루에 5시간은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말씀하시기를 이 천재들의 공통점이 뭐냐.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30분을 쓰든 일주일에 한 편을 쓰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지속이라는 말이 매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주일에 내가 한 편 쓴다. 그것도 지속이거든요. 주기적으로 쓰는 거죠. 맞아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루틴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 자기 주제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기 주제 갖는 거. 저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글쓰기가 제가 보니까 약간 이성적 글쓰기라고 할까요.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글쓰기가 있고 되게 에세이 같은 경우에 감성이 잘 녹아나잖아요. 저는 약간 감성적인 글쓰기를 못 하거든요. 일단은 감성적인 글쓰기를 하는 방법 혹은 이제 이성적인 글쓰기를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방법. 보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아는 동화 작가님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책을 많이 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에세이도 한번 써보세요. 그랬더니 난 에세이 못 써. 네. 왜요. 그랬더니 난 내 얘기를 이야기로 하고 싶지 내 이야기를 직접 하고 싶지 않아. 그러시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어떤 분은 반대로 네. 또 이제 에세이를 쓰시는 분들은 또 이야기를 잘 못 쓰시죠.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럴 필요도 없다. 어차피 내 얘기 하는 건데 그 장르가 에세이든 소설이든 시든 뭔 상관이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장르를 고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작가님이 감성적인 거 쓰고 싶다. 네. 쓰고 싶은데 나 안 된다. 네. 그럼 왜 안 될까요? 아... 잘 그걸 못 하겠어요. 감성을 못 담겠어요. 잘. 근데 저는 뭐 하지 않아도 될 거 같아 일단은. 내가 작가님 책을 읽고 왔거든요. 네. 읽고 왔는데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쓰시는 분이다. 네. 감성이 없잖아요. 아무튼 그 책의 특징상 그렇기도 하지만. 네. 근데 이제 적기는 있는 거 같아요. 적기. 그거를 만약에 쓰게 되면 지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때에다 달라질 수 있다. 네. 만약에 작가님이 한 50대가 됐을 때 진짜 내가 이렇게 돌아봤더니 한번 에세이로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너무 장르를 왔다 갔다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장르를 일단 쓰시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장르를 이렇게 다른 거를 해보실 그 적기는 분명히 오게 되더라고요. 둘 다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를 들어 박안수 작가는 이야기도 잘하시지만 산문도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진 않아요. 네. 그럼 이제 뭐 이거는 감성적인 글이든 이성적인 글이든 이거는 그러면 자기 취향이 이미 있는 건가요 보통?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높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어떤 열등감이 있었냐면 네 글은 너무 감성적이야. 아.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공이 사실 시거든요. 네. 시인데 그때도 그런 어떤 감성에 너무 매어 쓴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죠. 받아서 열등감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아. 너무 감성적이라는 평가가. 네. 따뜻한데 너무 약간 좀 이성적이지. 논리적인 글을 좀 써와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되게 오랫동안 열등감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 15년은 글을 안 쓰고 살았어요. 저도 대학교 대학원까지 해서 논문도 쓰고 열심히 쓰다가 이제 시는 진작에 아 낸 나의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포기를 하고. 그리고 편집자가 되면서 15년 동안은 안 썼어요. 그러니까 남의 다른 사람의 책 만드는 거에 집중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의 마흔 넘어갔을 때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다시 써봐도 제 글은 제 글이더라고요. 옛날에 그때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달라진 건 뭐냐면 나 이거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냥 내가 스스로 인정해 주는 거죠. 내가 그래 이거 내가 그냥 잘하는 건데 내가 잘하는 거 빨리 발전시키는 게 낫지. 굳이 안 되는 거를 일부터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재미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잘하는 거 하자. 작가님도 작가님 잘하는 거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일단 쓰면 된다. 네 맞습니다. 일단 쓰는 게 중요하네요 일단. 네 양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